쌍둥바오 얼굴 구별하는 방법 1. 정수리 모양으로 구분 루이바오 정수리는 가운데가 뾰족하지만 후이바오 정수리는 전반적으로 둥근 모양입니다. 2. 눈 얼룩으로 구분 루이바오는 눈주의 얼룩이 타원형이지만 후이바오는 약간 하트 모양을 띕니다. 3. 콧잔등 가마로 구분 루이바오는 콧잔등에 소용돌이 모양 가마가 2개 후이바오는 1개 있습니다. 4. 코 색깔로 구분 루이바오는 코 가운데 핑크색을 띠는 부분이 있지만 후이바오는 전체적으로 까만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. 5. 귀 모양으로 구분 루이바오가 후이바오보다 귀와 귀 사이가 더 가깝고 귀 크기가 좀 더 큽니다.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쌍둥바오를 구분하시나요?